이 분은 목소리가 정말로 열정적이고 파워가 넘치는 가수예요. 아름다운 미모의 가수 백정희씨 모셨는데요. 고려님 또 인생은 70부터랍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도련님 도련님 한양사신 우리 도련님 울렸도 대단하던 또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은 작사당했나요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사랑하면 안되나요 도련님 오시는 날은 도련님 오시는 날은 내 가슴에 점안아 찍어줬요 건발CP 고고고고 recede 市장 spent 도련님 도련님 한 명 가신 우리 도련님 울려도 대답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진짜 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울려도 여자만 합니다 오련님 오시는 날 오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알아찍어줘요 오련님 오시는 날 오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알아찍어줘요 오련님 오시는 날 어르신들 날씨가 많이 춥죠 항상 따뜻한 음식으로 건강 챙기시고요 항상 행복한 생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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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슬람 79도가 아니었나 우리 어르신이 날씨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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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마라 꽃 같은 한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노라 참 바람 부는 세상 사랑을 허무해도 내일의 꿈을 안고 산다 희망이 빛나 이제는 70% 너무 무서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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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으 으 아 아 내 가슴에 일평다진 체격에 놓으라 가슴에 상상인 하늘 눈물을 흘렁쳐도 내게 내 꿈을 안고 산다 내 마음이 있다 인생을 실시보다 참 바람 부는 세상 사랑을 보내고 내게 내 꿈을 안고 산다 내 마음이 있다 인생을 실시보다